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2023년 부동산 리츠 산업 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을 요약하자면 삼성증권에서는 내년 부동산 리츠 산업에 대해 대출시장의 어려움으로 시장 침체가 예상되지만 부동산 가격 조정기 내년은 리츠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탑픽으로는 SKL 리츠와 이지스 밸류 리츠, 코랑코 에너지 리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최고속도의 금리 상승, PF 시장 불안, 대출시장 경색 등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을 야기했습니다. 11월부터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지원이 시행되면서 연말을 기점으로 점차 대출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대출기간은 신중해지고 매수자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지난 7, 8년과 다른 변화인데요. 매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셀러스 파이낸싱과 해외기관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됩니다. 상장 리츠의 경우에 계열 금융기관의 시너지 확대 등 거래 방식의 변화를 보일 전망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리츠의 외형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가 용이한데요. 하지만 침체계 리츠는 성장보다 차입비용 절감과 적극적인 주주한원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합니다. 이에 밸류에이션 상승은 궁극적으로 자본확충과 자산 편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전형적인 주주한원의 방식을 구사하기 어려운 리츠의 특성상 자산의 저가 매입, 스폰서의 책임 경량과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자산의 적기 매각을 통한 처분이익 배당과 차액금 감축 등이 최선의 주주한원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주들이 자산 가격 하락을 우려할 경우에 자산 매각으로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주주에게 강력한 현금 흐름을 제공한 동시에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주주한원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사 AMC의 역량이 리츠 간 밸류에이션의 격차를 만들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AMC를 상대로 매각 혹은 합병, 전략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주주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 끊임없이 리츠의 개선작업이 이뤄졌음을 강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편 부동산의 자본한원율, 캠 레이트는 금리를 약 1년 후행하는데요. 내년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조정이 상됩니다. 부동산 가격 조정기 내년에 성장할 리츠들이 편입한 국내 자산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는 리츠 투자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관에서는 부동산 리츠 산업의 탑픽으로 SK리츠, 이지스 밸류 리츠, 코람코, 에너지 리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SK리츠 같은 경우는 3개 오피스와 116개의 주유소로 총 자산 규모가 3조 1천억원입니다. 국내 리츠 시장 내 최대 규모인데요. 대형화로 주주가치 재고 방식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는 부동산 침체계에 대비해 과감한 포트폴리오 개편 계획을 밝혔는데요. 물류 자산과 데이터 센터 등을 제거하면서 코어 오피스 리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배당 수익률 200 베이지스 포인트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매각 대금과 원가 절감분이 배당 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람코 에너지 리츠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자산 처분과 밸류에 들어 포트폴리오 내실을 강화했고요. 2025년까지 모든 택배 차량의 전기차 추진안으로 전기차 충전소 전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상장 후 지속적으로 가이든스 초간 배당으로 주주 환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츠 산업의 전망과 탑배까지 살려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